예 이기종 기자 모시고 오랜만에 LG디스플레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G디스플레이가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난 2분기까지 6분기째 연속 적자를 냈었고 올 상반기만 해도 거의 9천억 1조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는데 3분기에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 지금 이미 3분기가 끝났죠. 10월 5일이니까 9월 말일로 끝났으니까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흑자로 보는 거예요? 3분기에는 300억 원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매출 규모가 워낙 큰 회사니까 300억 정도면 거의 손익분기점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맞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적자를 계속 내면서 생산직 또 사무직 할 것 없이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회사에서 싫어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또 나갔단 말이죠. 그게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한창 때 이제 이 회사 많을 때는 3만 2천 명에서 3만 3천 명 정도 직원 숫자가 생산직 사무직 다 해서 있었는데 한 5천 명 이상 나가면서 한 2만 6천 명 정도로 많이 이제 직원 숫자도 많이 줄어서 고정비를 많이 줄어놨다. 물론 또 사람이 나가면서 생기는 뭐 퇴직금과 뭐 여러 가지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회성 비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고정비를 많이 줄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도 많이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사업이 크게 TV, IT, 모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TV가 40% 이상을 차지했고 IT가 30% 모바일이 한 20% 정도였는데 올해는 TV가 그 30% 초중반으로 내려오고 모바일이 이제 30%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올해는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지금 2분기 때만 봤을 때는 IT가 굉장히 IT가 50% 정도 매출 비중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상치도 못하게 IT 제품 수요가 늘었습니다. LCD 쪽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연간으로 보면 모바일이 늘어난다. 모바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소형 OLED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AH IPS 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LCD, LTPS 공정의 LCD 패널을 소형 쪽에서는 애플에 공급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안정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아이폰 공급하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10부터인가요? 아이폰 10부터 X부터 OLED를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쪽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고 OLED 쪽을 계속 공략을 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애플하고 OLED 패널 쪽 소형 OLED 패널 쪽의 거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애플의 아이폰 OLED 패널은 500만 개 정도 공급을 했고 작년에 처음 넣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대한 2천만 개 정도까지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양산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0만 대 공급하다가 2천만 대면 4배가 늘었다는 건데 기존에 500만 대밖에 공급을 못 했던 거는 생산이나 이런 것 중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7월, 8월에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OLED 패널에서 좀 불량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500만 대밖에 못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 불량률이 좀 떨어졌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납품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 대 정도라고 하면 그 물량 정도는 그 정도 물량이면 어느 정도 수요률이 많이 올라왔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양산 수요율 80%를 가정한 게 2천만 대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하면 그 정도로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OLED 패널을 공급하는 라인은 파주에 있죠? 네, 파주에 있습니다. 라인 이름이 뭡니까? E612 이렇게 해요. 그게 캐파가 어느 정도나 되죠? 라인별로 월 1만 5천 장씩 있습니다. 6세대 기판 기준 라인별로 1만 5천 장이면 2개 라인이니까 3만 장인데 그 3만 장에서 80%일 때 2천만 대라는 얘기예요? 연간으로 치면 한 3,600만 대인데 아이폰 패널 생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 기준으로 2천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초기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사업별 TV, IT, 모바일 쪽의 매출 비중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연간 매출 비중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올해 기준으로 TV는 한 30% 중반대 IT도 30% 중반대 모바일은 한 30% 초중반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애플 물량 때문에 덕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작년 LG 디스플레이 매출에서 모바일 비중이 한 20% 초중반대였기 때문에 그보다 한 10%포인트 늘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애플 때문에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3분기 흑자전환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소형 OLED 애플에 들어가는 OLED 덕분에 턴어라운드 한 게 아닌가 라는 추정들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요인으로는 LCD 패널 가격이 올라서 거기서 얻는 반사익도 있었을 거고 출하 면적을 보면 올해 3분기가 지난해보다 못한 수준이지만 평균 판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이익을 본 것 같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애플에 넣은 OLED 패널 물량이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퍼스트 밴더는 삼성 디스플레이이고 아이폰용 OLED 패널 분야에서 LG 디스플레이는 두 번째 정도 됩니까? 거기 지금 BOE 같은 데도 넣으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BOE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제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두 군데만 넣고 BOE는 하반기에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BOE 내부에서도 그렇고 애플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공급망에 진입을 하기 위한 서로 상반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BOE가 들어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좀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주가도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한참 잘나갈 때 뭐 3만원, 4만원 하던 이 주당 주가가 올해 3월달에는 뭐 주당 8,000원대로 떨어지고 거의 뭐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그래도 15,000원, 15,500원 뭐 이 정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실내 이제 흑자 소식이 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직원도 많이 이제 줄여서 고정비도 많이 줄여놨고 또 그동안 공급하기 공급을 제대로 못했던 애플 아이폰 물량 OLED 패널도 소형 플라스틱 OLED라고 본인들은 이제 얘기는 하는데 소형 OLED 패널도 공급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물량을 확 늘렸고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뭐 한 단기라고 하면 향후 한 2, 3년 뭐 이 정도를 봤을 때 소형에서 조금 살아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과거처럼 수익률이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모릅니다. 그거는 뭐 좋아질지는 이제 경영진들이 잘 하셔야 되겠지만 회사에서 잘 하셔야 되겠지만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추측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형 OLED 쪽에서는 물량을 좀 늘리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그쪽도 지금 케파 증설을 하고 있다면서요. 케파 증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협력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식스3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공급할 라인을 내년 3월에 이제 추가 발주를 해서 내년 한 9월 10월 정도에 라인 설치를 완료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케파는 역시 15k죠. 15,000장 6세대 기판 기준 기판 투입 기준으로 월 15,000장 정도를 투입할 수 있는 양이면 산술적으로는 기존에 15k, 15k 두 개가 있었으니까 15k 하나가 더 늘어나면 33.3%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출도 그렇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변수는 BOE가 들어오기 때문에 라인은 또 얼마나 가동할 수 있을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바일이 회사의 어떤 이익을 좀 끌어갈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022년까지는 모바일 매출 비중이 한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만에도 20% 초반대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어서 이것을 회사 매출을 크게 기여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디스플레이 쪽에 이쪽 산업계의 움직임을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위축이 되고 또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면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먹고 사는 장비나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디스플레이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배터리나 반도체 쪽으로 조금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갈아타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디스플레이 산업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업체들은 추격을 많이 하고 있고 LCD를 이미 가져갔고 OLED도 중국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도 중국 업체에 좀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내년에 LG 디스플레이 투자가 지금 기대대로 간다면 늘 것 같긴 하지만 중국 업체가 좀 점유율을 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도 많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중국 패널 업체들은 참 거래 조건도 안 좋다고 그렇군요. 한국 업체와 비교했을 때는 장비 대금도 좀 세네 번에 나눠서 주고 하다 보니까 협력사 입장에서도 자금 순환 사정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 거기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야 된다. 네. 대금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번에 좀 이렇게 주거나 선수금 좀 주고 선수금도 안 주고 주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문하면 선수금을 좀 주고 대금 결제를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꼭 마지막에 줘도 90%만 딱 주고 10%는 나중에 사용연한 다 할 때까지 무슨 디파짓 해놓는 것처럼 다 끝나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거래 조건을 가져가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쪽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회사들이 좀 매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와야 조금 괜찮은 후방산업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3분기 흑자 달성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22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